지나보드가 희귀한 체트를 판단한 간판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습니다. 친구 두 명 다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오늘 하필 파업이 걸려가지고 딱 한 개나서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뚜벅이인 저만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혼자 슬라운 스퀘어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은근히 방식으로 전통한 간판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푸드마켓이라서 여기 구경을 하면서 점심을 먹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도 너무 많은데다가 오늘은 좀 돈나맛이 국수유리가 땡겨서 구경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 사람 짱 많아! 여기인가? 무엇이 맛있을까요? 럭사 있네 여기? 되게 잘 시킨 것 같아. 그치? 여기 멜러드랑 하나 보지? 완성! 웨딩 스페셜! 귀엽다! 여기 안에 아줌마들 너무 예쁘게! 귀여워! 우와! 여기에서 처음 와보는 곳이네! jobsừ다! 여기 começ부분이 감사러 가고 오는 곳이네! 혜연야물 그리고 여학 Doctor 고마움던 곳이 좀 있어서 더 비테що에 관aisW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